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개를 시킬게요 이게 아프리카TV라고 인터넷 방송인데 저희끼리 이게 피해가 갈까봐 좀 피해가 갈까봐 사람들한테 4명 확실히 앉아야되니까 여기 앉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4개 시키면 안되나? 일단 2명 오면 안되는거 같은데 그러면은 최대한 구석이 안되면 저쪽? 그냥 몸에 찍고 사랑이 나오면 안되있어 안녕하세요 영화 생략 요걸 붙입니까? 아 네네네 앉아요? 앉을까요? 나란히 앉을게요 어? 네네네 근데 이거 4인분?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오늘 얻어먹을거기 때문에 어? 돈 없어 나 아 진짜요? 왜요? 돈 다 썼어 잠깐 풀어줘요 알겠습니다 먹을때만 풀게요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고맙습니다 한개씩 한개씩만 남는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가해주신 분 너무 고맙겠습니다 남순님 저 루틴 잘해요 왜? 왜? 아 시청자한테 잘거야 네 밥먹는데 무슨 또 루틴까지 아 그렇네요 밥부터 갈게요 발로? 응 발라 이쁘게 발라 아 진짜요? 와 평가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켜야되잖아 네 나는 차돌박의 쌀국수 뭐하네 아 아 차돌박 너는 몇 개 먹으면 몇 개 뭐? 응 또 먹어야지 아 아 또 차돌박의 쌀국수 네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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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에요? 냄? 튀긴 음식 고기와 채소를 냄모로 갈까? 아니요 그 볶음밥 야채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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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게 6만원이라는거죠? 네 이게 냄미 6만원이라는거죠? 네 6만원 6만원 아 그러면은 차돌박의 쌀국수에 냄먹자 냄 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거 거기로요? 아 어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더하네 뭐가 더하네 어 물류? 네 아 물 물 물 물 물 아 아 아 그거 해가지고 네 아 아 뭐지 아 아 뭐지 아 어 잠시만요 제가 태국가서 살고 싶어요 오 왜요? 거기 가면 인증 많더라구요 아 가보셨어요? 태국 갔었어 언제 가보셨어요? 한 달 두 달? 네 두 달 정도 같이 갈래? 아 지직거리나 말씀해주세요 지직거리나 지직거리나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지직거려요 혹시? 마이크? 또 다 оруж이예요 생크림 질기끈 넣어볼까요? 네 네 같이 이걸 써주세요 네 네 네 베트남과 태국이랑 말이 똑같나? 외국어 잘해? 내 이름은 이나짱 이름은 남수 너 어르신? 22살 싫어 여러분 아니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아까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남수님이 온다고 이렇게 연맹분들이 그랬거든요 대본이죠? 대본 없어 치킨이었어 제가 보고싶어요 응 그냥 제가 보고싶었던거에요? 그래 간장 찍어먹는건가? 간장 찍어먹는건가? 저 혓바닥 담았는데요? 소스 제 혓바닥 담았는데요? 소스 소스 먹고싶지 네 이거 맛있다 이거 아 그쵸? 밥 저녁 안드셨어요? 아예 척비 아예 척비? 왜요? 제가 밥 제대로 챙겨먹으라고 했잖아요 해줘 그러면 아 너 혼자 산다 했지 그러면 새벽 야식으로 돼육볶음만 해줘 어? 네 뭘 다 내야해 아니 왜 밥을 안드시냐고요 흐흑흑 먹어 많이 아니 나 원래 나는 방송할때 혼자 먹는거 싫어해서 게스트 치즈였거든 베스트와 같이 먹는 맛있어 혼자 먹으면 맛없지 않아? 너 혼자 먹으면 맛있어? 맛있긴 한데 외롭죠 원래 아무리 맛있는거 먹어도 네 둘이 같이 먹는게 맛있어 맞아요 맞아요 콜라 드실래요? 콜라 8억 콜라 8억 8억 8조 오이 이거 이거 거예요? 응 어 여기 콜라 2개만 주세요 네 맛있겠다 해가야 감사합인가요? 아 아 다 뜬거야 네 먹어먹어 어 이거 다 먹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잘 먹겠습니다 베트남어로 잘 먹겠습니다 뭐지? 몰라요 태국어로 뭐예요? 태국어로? 네 우리한테 몰라 넌 결혼생각 없어? 결혼생각이요? 있어요 몇살에 하고싶어? 네? 몇살에 하고싶어? 몇살에? 저요? 25살 지금 아니야? 아 농담이에요 농담 저 결혼은 몇살에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몇명 낳으세요? 그런거 생각없어요 그런거 생각없어요 아이는 몇명 낳으세요? 생기는 생각 2명이든 3명이든 3명이든 3가 없어? 네 진짜? 저 삼형제에요 우리집 왜요? 남순님은요? 나 혼자 나 혼자 살고싶다고요? 나 혼자 나 외동 아 아이는 몇명 낳고싶네 아이? 나는 최소 2명? 아 최소 2명? 아 다섯명 다섯명 자신있어 어? 자신 자신있는게 아니라 뭐 뭐 괜찮으세요? 응 내가 난 밥에다 김치만 먹고살고 애들 먹여주면 되지 아 진짜 와 진짜 가정적이다 와 이러기 쉽지 않을텐데 저게 뭐가 자신있다는거지? 아 아 맛 어떠세요? 맛있어 아니 근데 살고싶은 없는데 갑자기 황이는 왜 물어보는거에요? 결론은 또 왜 물어봐요? 나 물어봐서 아니야 아니야 별증도 없어서 갑자기 고맙습니다 마사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혹시 안 뜨거우세요? 아 나도꺼 먹어 네 조금 뜨거워 쌀국수는 원래 싫어하는데 아 진짜요? 쟤 괜히 오자고 한 거 아니에요? 맛있고 너랑 먹으니까 맛있네 이게 누구랑 먹냐가 중요한 거 같아 비린내한 새끼들 친구랑 먹으니까 마가꼬 나 쌀국수 진짜 거짓말 안하고 친구들이랑 아 진짜요? 나 향에 좀 민감해요 태국가서도 태국 음식 하나도 못 먹어봤는데 진짜요? 그래서 가서 뭐든 한인타운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도 향이 독해서 못 들어갔어 쌀국수도 이 향이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었어 한 5년만에 먹는 거 같아 아 진짜요? 침도 들어요 되게 비린내가 나 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남자들끼리 먹는 거 싫어요 남자들은 아 진짜요? 여자들은 그런 거 응 괜찮아잖아 볼 수 있겠어? 막 남자친구들끼리 아 먹어 먹어 아 안 해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라고 네 생일이 언제야? 저요? 언제게요? 아이씨 어떻게 맞춰? 3월 7일이 아 지났네?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남순님 언제예요? 다 지났어 4월 27일이 이번 달이었지 오 왔네요? 얼마 전이네요? 아 근데 저 생일이 지난 게 왜 다행이에요? 아 또 벅마 아 또 소고기 먹을까봐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소고기 먹을까 아 콜라 되게 좋아한다 네 저는 콤라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남순의도 좋아하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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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으세요? 응 저 포화질이 진짜 아니죠? 깜짝 놀랬어 그럼 너는 선물 갖고 싶은 게 있어 네 선물 받고 싶다면 선물 그냥 갑자기 생일 선물이요? 선물 같은 거 그냥 아 전 선물 딱히 뭐 그런 거 안 딱히 여자도 가방 좋아하잖아 아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전 뭐 좋아할 거 같아요? 소고기 소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죠 소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죠 나? 왜? 내가 소고기를 사주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오늘 주체맞았어요 죄송해요 어? 얘가 내가 볼 때는 주사가 안 주사가 아 그때는 우리 처음 만날 때는 술 안 먹었잖아 네 똑같구나 근데 근데 저 술 안 취했네요 지금? 방송 꺼지면은 말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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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처음 받게 했잖아요 도연이가 먹고 근데 이 낮장은 아 저도요? 나 그 말 좀 잊지 않았어? 아니요 어 하나도 없지 아니 나 좀 글쎄 살짝 피곤했어 네? 피곤했었지 네? 피곤했었지 살장이 아니신 거 같은데 어 헉남수님 무슨 일이세요? 아 다 읽으셨네 네 근데 일부러 답장을 안 하시는 거 장기후방이라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화이팅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또 언제든지 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네 나는 답장을 했어 근데 이제 방송 중이었어 아 아 원래 방송 끝나면은 BJ분들하고 잘 연락 안 하시죠? 전 그렇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방송 끝나시면 BJ분들하고 잘 연락 안 하시죠? 독고 다니시죠? 귀찮아 아 뜨겼어? 네 어디다가? 원래 내일 컨텐츠 제가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인도 편 무인도 가자 네 어? 네 뭘 다 돼야 여기 무인도가 어디 있어요 무인도? 무인도? 무인도가 어디 있긴 무인도 가면 찾아가면 무인도 있지 무인도 어디 있어요 내가 작살로 고기 다 잡아줄게 어? 그 옷 잘 먹고 막 네 네 네 볼부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조건 또 꼴 아 이러면서 알았단다 미인도 아 아 내가 자 먹을만하다 한 게 없는데 아예?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라도 네. 사실 어제 제가 멘탈만 안 나갔으면은 그때 멘탈 나갔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 번은 야방 했었어야지 야방 말고 네 방송을 뭐 했었어야지 아 방송을 더 챙겨주시는 거네요 또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 챙겨주시고 너도 나 한 번 챙겨줬잖아 그래도 그래도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네. 원래는 싸이오스 들어오기 전에 네. 타올라 그랬거든 왜요? 어? 왜요? 그냥 이걸로 가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할 생각이었는데 안 하기 잘했다 후파요? 뭐라고요? 지지 지지 됐죠? 내가 먹어야 된다고 고맙습니다. 맘에 됐다. 어. 괜찮다. 이걸로라도 뭐 하려고 했다고요? 후파 하려고 했다고요? 후파 하려고 했다고 후파. 방송 욕심을 방송 욕심을 방송 욕심을 생각해서 네. 근데 안 했어. 아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못 먹어? 아 왜 못먹냐고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왜 이렇게 몸이 갑자기 열이 나지? 아 드럽게 가깝네 내가 떨어져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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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지금 그쵸? 어? 원래 근데 여자들 보통 수족냉증 있는데 넌 좀 없네 아 저 원래 있는데 술 먹어가지고 원래 술 먹으면 열이 오지 아 근데 왜 이런 것만 보면 네 장난치고 지금 방송 욕심이 심하신 것 같네요 음 없어 아 진짜? 아 쌀국수제 이거는 좀 아니죠 남순이 어? 쌀국수제 쌀국수제 쿠파는 아니라고? 네 아 아니야 네 아 안하길 잘했다고 네 그 생각을 얘기한거 아 저는 어머니 예송 떤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 아 척 한번 먹을게요 여러분들 척만 날 때랑 또 또 달라 왜요? 느낌이야 왜요? 그냥 없던데요 이거는 머리가 좀 더 오는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뭐가 달라지? 앞머리가 없어 네 아니 머리를 앞머리가 없지 네 어 우리 봐 머리 좀 잘랐어요 응 네 오늘도 남순이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네 뭔가 좀 더 멋있어 드셨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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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남순님 이러지 않으시다 방문에서 원래 뭐 나 어떠는데 이런거 그냥 계속 이렇게 말하시는거 같았는데 저한테는 그냥 어이가 없다는듯이 왜 이러세요? 계속 계속 말하시는거 같았는데 저한테는 그냥 그냥 그게 믿는 중이야 원래 안믿는데 믿는 중이라는 증거야 서서히 너의 말은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요즘에 시카고 시카고 타자기 그거 보거든? 임수정이 그렇게 이뻐보이는거야 내가 자꾸 보는게 입술이 임수정 입술이랑 닮았어 아 입술이 임수정이 되게 이쁘거든 입술 보톡스 맞았어 아 거짓말 진짜요? 어쨌든 이쁘면 된거야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입술이 되게 이쁘다 감사합니다 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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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장면인줄 알았어 어? 어? 맞는거 같네 아 아니구나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쌀국수 되게 좋아하는데구나 네 쌀국수가 최종의 좋더라구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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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가 어디에 있지? 무인도가 어디에 있죠? 아 삼성사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왜 물어요 아 삼성사기 아 삼성사기 아 진짜 리액션 너무 심하시네 리액션 너무 없으시네 내 방송이 아니잖아 나는 근데 이렇게 저는 남순이 방송에서 쫄쫄히 있고 춤췄는데 그럼 됐어요 조혜씨 달달하더라 영상 받았어? 다 올렸죠 아 삼성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이거 해가지고 먼저 빼는 사람 벌칙할래? 소원 들어줘 그게 뭔 말이에요? 리액션이에요 네? 네? 아니요? 알았어 도대요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아 진짜 안되겠네 남순님 남순님 제 표정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 안나 냄새 안나 저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안나 진짜 이성 표정이 안좋으신래 왜 트룸냄새를 맡으세요 아 왜 트룸냄새를 맡으세요 또 그냥 맡아보고 싶어서 아 이상하시네 다 먹었어? 네 너가 음식을 남겨? 저 안남겼는데요 다 먹었는데요 음식이 남기렸네요 남순이는 다 먹으셨잖아요 남순이는 다 먹으셨잖아요 남순이는 다 먹으셨잖아요 인하 내숭이네 전 내숭 피워야지 전 내숭 피워야지 으응 으음 가자 잘 드시네 어디 갈라고요 어? 어디 갈라고요 — 지금요? 응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어디 가실거에요? 나가세요 어? 고치가 흘리니까 넣어 넣어 아니 아니 넣어 넣어 네 거기다 줘 아니 거기다 줘 내가 빼가니까 여기다 줘 못 빼가 아 네 제가 사드릴게요 어? 이번엔 제가 사드릴게요 뭐라고? 제가 사드릴게요 놀라 하지마 소고기 때 사 아 지금도 사드릴게요 어? 지금도 사드릴게요 어? 남편이 어? 지금도 사드릴게요 어? 입 닦았어? 응 응 어? 얻어먹자 왜 이렇게 귀 닦고 있냐고요? 네 장고 때리는 중이에요 아니야 지금 이걸로는 안돼 이걸로는 이거는 내가 사고 어? 소고기 때 소고기 때 아 진짜 아니에요 소고기 때 아 되게 다 괜찮아요 아 진짜 아닙니다 가위 배 봐줘 공포하는데 가위 배워 아 원래 카드빵 이렇게 둘 중 하나 해 주세요 맛있게 먹으면 딱 좋은데 진짜 제 가게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살게요 내가 알아봤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먹은거는 세금처리가 된대 아니 그게 아니라 세금처리가 안되는데 내가 대개 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몰랐어 내가 정확히 세무사랑 통화를 해봤는데 세금세금 우리 세금 진짜 폭탄 안맞으려면 정확히 알게 응 4 6 3 3 9 4 5 4 5 2 3 9 5